손해를 참 많이 본 모양입니다. 오늘 가벼운 기사를 한번 보면서 사는 게 참 만만찮네. 손정희 씨 이번에 가상화폐의 거래소인 FTX 파산 신청으로 1억 달러 손실을 봤네요. 1319억 원. 이게 언제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최근일 겁니다. 소프트뱅크 역대 최대 30조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네요. 손정희 의장은 대개 기술주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술주가 폭락을 해가지고 손정희 핵심 반도체 설계사 ARM 80조 매각 실패 주식 공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도쿄 특파원이 내보낸 소식이 손정희 씨가 6조 원의 개인 부채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6조 원은 본인이 투자회사인 비전펀더에 4조 3535억엔 손실이 발생했는데 아마 여기에 그냥 통상 일반적인 투자회사들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가지고 위탁 운영을 하는데 손정희 회장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개인 재산도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걸로 아마 원칙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도어데시 음식물 배달하는 회사죠. 엄청나게 주가가 내려갔죠. 그래서 본인들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알리바바 주식을 팔았네요. 6월 말 23.7%였던 알리바바 지분을 9월 말 14.6%로 팔아가지고 좀 회계상의 이익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6조 5천억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손회장이 소프트뱅크 그룹에 약 6조 5천억 정도의 개인 빚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이 이렇게 겁납니다. 판돈이 커지게 되면 손실 규모도 커지지만 이익 규모도 커지게 되니까 칼날 같은 투자업계 평생 여러분들 활동해 주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산 자료를 보면 비전펀드2의 손정희 회장 출자목 가치는 올해 3월 말 시점에 2,701억 원으로 줄었다가 9월 말에는 제로가 됐습니다. 손정희 회장에 주로 투자했던 그런 기술주라든지 그런 아주 좀 그런 주식들이 엄청나게 아마 손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결론은 회계상으로 돈을 모두 날렸고 고스란히 빚만 남은 것입니다. 앞으로 펀드 실적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회계상 미지급금은 그대로 손정희 회장의 손실로 확정됩니다. 기아는 펀드의 청산시점까지인데 비전펀드2의 존속기간은 2032년까지입니다. 빚인 만큼 연 3%의 금리가 가산됩니다. 매년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납니다. 손정희 회장이 보유한 소프트뱅크 주식은 약 4억 5천만 주 현재 소프트뱅크 그룹 주가로 평가 시 가치는 약 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기자가 좀 우호적인 이야기를 했네요.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특히 이렇게 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설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붓을 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미래에 대한 가설을 갖고 지금 국정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협치가 가능할 것이고 무난하게 듣고 넘어가면 다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 그런 가설을 가지고 하는 거죠 경영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를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가설을 가지고 하는 거죠 2032년까지는 무난하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을 테니까 손정희 회장이 개인적으로 짊어진 빚을 상당 부분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모든 선택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가설이 틀리면 비용을 치르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가설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상을 받는 것이죠 한때는 아주 투자의 귀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개인 부채가 많네요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닫는 것이고 조금씩ром 이렇게 아래에 대한 가설이 많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